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탄핵 공개 언급.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상한 이후에 민주당에서 탄핵에 대한 언급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도부에서 탄핵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강경파나 일부 의원들만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도부에서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표현 전해드리면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안목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은 국민적 유행어가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어제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이 발언들 보고 제가 이게 혹시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바뀐 것이냐. 왜냐하면 기존에 물어봤을 때는 탄핵은 공식 탄핵 추진은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꾸준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바뀌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 그래요. 현재까지의 민주당 입장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수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탄핵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현 상태에서 주도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아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날짜가 28일로 확정이 됐어요. 5월 28일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28일이면은? 네. 다음 주. 네.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난관이 28일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제 태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야 합의가 안 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날짜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이것도 김진표 의장 쪽에 좀 입장을 물어봤는데 원래 이제 합의를 계속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제는 더 이상 합의할 시간이 21대 국회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표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임무를 맡고 있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거든요. 어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하고 나서 했던 표현이 좀 인상적인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단일 대우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좀 국민의힘의 주요 관계자들 포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봤을 때는 이게 가결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탈표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가결되지 않더라도 이탈표가 5표냐 10표냐 13표냐 16표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의미가 무게가.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8표 정도로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이니까. 물론 구성이 똑같지는 않은데 21대랑 22대 의원들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압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표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좀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3명이 이미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유희동 의원,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은 약간 입장이 바뀌고는 있는데 재표결 때는 찬성표 돈지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낙선, 낙천한 의원이 58명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 보일 거냐. 또 안 오는 것도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민주당은 17명을 잡아라. 이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데 17명이 이탈하면 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의 행보가 좀 독특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포함해가지고 무소속 의원들한테, 범여권 의원들한테 친전을 일일이 다 보냈어요. 제가 이거 실물을 좀 사진으로 봤는데 봉투에 친전 이렇게 해서 한자로 도장을 찍고 개별 의원 이름 넣어가지고 다 인쇄를 했고요. 본문도 보니까 첫 줄에 보면 누구누구 의원님 박주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일일이 이름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표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A4 두 장, 그다음에 생존해병 어머니의 당부글 이것도 두 장 해가지고 총 A4 네 장으로 돼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아요. 이 친전이, 이 편지가? 네. 왜요? 원래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나도 그냥 소신으로 찬성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치 이용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박주민 의원이 설득해서 마음을 돌린 것처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싫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친전,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로 봤을 때는 그거 좀 들어주는 그런 그림이 되면 너는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워크숍 열지 않았어요? 네. 워크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역시나 좀 주목이 됐던 거는 강성당원이라고 할까요? 팬덤 정치하고 관련된 강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역시나 좀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의원들 사이에 많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단독이었는지 제가 지금 어딘지 매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당원, 주권국? 이런 거를 민주당 안에 설치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워크숍에서 나온 건가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이번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국회의장 후보로 안 되면서 당원들이 이탈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 권리당원의 표를 반영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민석 의원이라든가 장경태 의원, 김민석 의원은 10%, 장경태 의원은 20%, 또 양문석 당선인은 5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회의장 뽑는데 당원들이? 이건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민주당의 후보를 처음에 뽑아가지고 국회로 넘기는 것이긴 하지만 또 보면 이제 민주당의 당직은 아니잖아요. 국회 전체의 의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뽑을 때도 권리당원의 영향력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당원 주권극 이거하고 좀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논의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박주민 의원이 이제 뭐 편지 보냈을 때 생존의 병 어머니도 이제 같이 들어갔다. 근데 뭐 대략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채수군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의 병 어머니입니다. 뭐 중간에 생략하고요. 강국해 호소드립니다. 여야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필요한 일인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결을 좀 호소를 한 건데 뭐 국민의힘에서 이게 뭐 역풍이 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뭐 명분 찾기죠. 그러니까 찍을 사람이면 찬성할 사람이면 찬성을 하는 거고 나는 이미 반대하는 건데 박주민이 뭐 편지 보내니 나는 그런 반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명분 찾기라고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좀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을 거다. 어제 문화일보하고 김웅 의원이 인터뷰했을 때는 10명 안팎 얘기가 김웅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김웅 의원의 예상치는 10명 정도 예상한다. 뭐 지금 뭐 조혜진 의원도 조금 그런 쪽으로 찬성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예. 어제 이제 뭐 이제 발언한 거를 보면은 그래서 지금 추경우 원내대표가 한 치의 흐트럼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자. 이 얘기가 나온 게 3선 이상 중진들인데 모임이 있었어요. 원래 31명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 9명이 참석을 했고 안철수 의원은 참석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참석 안 한 의원이 더 많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3선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결정하면 우리가 따라야 돼?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은 소수견 입퇴막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알려진 것보다 뭐 유희동 의원,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보다 생각보다 조금 더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연일 이런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비례 초선원들하고 만났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인요한 전 당선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내 잘못이라고 한다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TF, 백서, 총선 백서, TF에서 지금 백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얘기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시라. 이러시고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책임론을 좀 부각을 한 건데 뭐 전체적으로 테이블에서는 뭐 무조건 충성 대통령을 위하여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최상병 특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물론 이제 당선인들이니까 다음 회기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당이 지금 표단속? 표단속 이게 좀 들어간 것 같고 주목할 만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건가요? 공수처에서 어제 이제 언론들이 뭐 JTBC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했는데 해병대의 제 다른 사령관이 나도 VIP 경로서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수처에다가? 지금은 박정훈 대령만 들었다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데 8월 1일 날 해병대 내부 회의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VIP 경로했다라는 얘기를 회의석상에서 했다라는 거를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좁혀져 있어요. 그 회의에 참석할 만한 사람이 그렇죠. 계급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VIP 경로설이 대통령으로 연결고리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추가로 조사하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당사자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자면 내부 분위기도 17명, 18명 그 정도로 돌아설 분위기는 아니고 재표결을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이렇게 전달을 좀 하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홍준표 탈당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대구에 계시는데 서울에서보다 뉴스가 더 나와요. 탈당이다 아니다. 나가라 아니다. 굉장히 좀 시끌시끌합니다. 네. 시작은 그제 홍준표 시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시작이었는데요. 21일 오후 5시쯤에 올렸습니다. 그제였어요. 지난 대선 경선 때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을 때부터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당의 정이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며 떠받드는 걸 보고 배알도 없는 당이라고 느꼈다. 잠깐만요. 애 라는 표현이요.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며 떠받드는 거 보고 배알도 없는 당이라고 느꼈다. 지옥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 검찰 수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애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금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또 애를 썼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들을 보고 이 당은 가망이 없다고 보였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더 이상 자신 없으면 당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탈당 얘기로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 정 떨어졌다.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게 21일 오후 4시 53분. 그리고 나서 그날 같은 날에 청년의 꿈이라고 운영하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또 씁니다.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 모른다.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 모른다. 이 문장 때문에 탈당설이 나온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도 또 비슷해요. 또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을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건 신당창당까지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제 밤에 박수영 의원이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겁니다. 이렇게 적어요. 박수영 의원이면 친윤계 핵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빨리 좀 나가달라. 탈당하셔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제 다시 홍 시장이 반박을 합니다. 내가 지난 30년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뿌리인데 탈당 오는 건 가당치 않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또 들어가요. 문재인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힌 어린애한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이냐. 이 어린애는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발언들이 나오면서 당내에서도 비판들이 좀 많았어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지방선거를 말하자 앞수신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이런 표현을 썼고요. 김재원 전 최고? 네.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은 졸려라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홍준표 시장의 표현들을 적었는데 탈당했던 그 이력을 적었어요. 이제 아까 30년 지켜왔다. 이 표현을 반박을 한 그런 표현입니다. 애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다가 적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50이 넘지 않았나요? 그렇죠. 50이 넘은 애라는 표현이 어떨지 김준일 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 이럴 땐 발가락 뒤집혔어요. 특히 표현이 애다 보니까 맞아요. 반발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홍준표 시장은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좀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리그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지금 국민의힘에 벌어진 리그인데 하나는 해외 직구 사태로 좀 벌어졌죠. 단권주자, 대권주자들이 쭉 싸우고 있는데 쓴소리 한 파와 그러지 말아라 하는 파가 있었죠.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좀 옹호해주고 이런 그림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신기하게 홍준표 시장은 안 껴있잖아요. 안 끼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옹호해주는 그런 쪽에 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그 리그랑 별개로 한동훈 전 위원장만 때리고 있는 여기는 1대1 리그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전략을 펴느냐. 홍준표 시장한테는 30%가 필요하다.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홍 시장한테 필요한 30%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당원 기반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30% 정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당원들한테 졌고 또 티켓 쪽에서 졌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요. 그게 자신의 약점이라고 보니까 이 지지 기반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불만도 좀 반영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인상적인데 신상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당원들이. 늘 대선 경선 과정들을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와서 다 이겼잖아요. 기존의 후보들로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게 홍준표 시장이 좀 불만을 반영한 거 아니냐. 그 불만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향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권 고위 관계자한테 들은 해석 중에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홍준표 시장이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거는 맞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는 맞는데 이게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에 나와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이제 신상 얘기를 했잖아요. 새로운 인물들이 검증의 시간이 길어지면 대체로 다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황교안 전 대표 그다음에 반기문 전 총장도 비슷한 사례인데 노출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원래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보다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홍준표 시장의 판단일 거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빨리 노출되면 오히려 홍준표 시장한테 향후에 대선 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의 한동훈 전 위원장 공격이 한동훈의 어떤 공간을 넓혀줄 거 아니야. 전당대회에 나오게 도와준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석이 나오는 건 제가 들었는데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오히려 나오게 해서 좀 더 빨리 주저앉게 만들려는 건 아니야. 경쟁자를. 이런 해석도 나와요. 해석도 있다는 거죠. 참 정치는 참 어렵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홍치장 어린애 이거부터 얘기를 하면 나이 드신 정치인들의 꼰대스러움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송영기 전 민주당 대표도 한동훈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어린 놈이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저게 좀 논란이 됐잖아요.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73년생이고 지금 51살이에요. 생애 지났으면 51살 안 지났으면 50살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먹어야지 어린 놈 어린애 얘기를 안 들을까요. 그러면 박주민 의원도 박주민도 73년생니까 어린애 이현주 72년생 조정훈 72년생 다 어린애예요. 저도 74년생인데 어린애입니다. 저는 갓난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적당히 좀 하시라 이렇게 좀 나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대한민국 지금 30대 총리 뭐 이렇게 산나마린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다른 나라는 그러는데 언제까지 나이 타령할지도 좀 의문이고 홍 시장이 조금 너무 이게 당내에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다. 이거 적당히 좀 해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당내에서 지배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박수영 의원도 빨리 탈당하시다. 약간 조롱이거든요 살짝. 아니 여기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지금까지 홍준표 시장은 그래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같은 편에서는 느낌이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친윤계에서 홍 시장에 대한 나무라는 소리가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당이 조금 복잡한 기류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게 뭐 한동훈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어저께 뭐 그제 이 사이에 나왔어요. 친윤계 모인사로부터. 익명. 익명에 이제 그걸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뭔가 일부에서는 친윤들도 지금 분화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동훈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당이 조금 리더십이 확고하지가 않고 지금 황후현 비대위원장이 시안부의 비대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본인의 세력화 그리고 총선 책임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지 되는 상황인데 홍 시장의 견제는 앞으로 좀 계속 심화될 것 같고 이 분위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합종연행을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혹시 홍 시장님이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저는 없다고 보고 이제 주변에 좀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는 목표는 대선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낮은데 다만 주목해서 좀 볼 만한 거는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홍준표 시장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대권 주자들이 보면은 당내에 친한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국민의힘의 특이한 현상 중에 또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관직을 정리 좀 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 국토부가 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라는 걸 지정했습니다. 네. 분당 일산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2만 6천 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분당 8천 일산 6천 평촌 중동 3본에 각 4천 해가지고 2만 6천 가구가 되는 거고요. 어떤 단지가 가장 먼저 되느냐 이게 어제 그 기준도 나왔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동의율입니다. 전체가 100점 만점인데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이에요. 주민동의를 얼마나 많이 받아오느냐 이게 첫 번째 직으로 선택되는 첫 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고요. 이외에 주차 대수라든가 정비 참여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참여하느냐 이런 것들을 4개 항목이 있는데 각각 시점식입니다. 목표는 다음 달 25일부터 지자체가 공모를 받고요. 2025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27년 착공 30년 입주 이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시고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어디를 재건축 시작할 것이냐 이건데 김준일 평론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되면 빨리 될 테고 이게 그리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분당에 8천 가구니까 이게 선착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동료가 되느냐인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예를 들면 분당에 8천 가구가 빠지면요. 이게 분당에서 살던 분들이 갑자기 고양시로 옮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면 분당에 남거나 근처 학교 때문에 그러면 이거 집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게 왜냐하면 2027년 착공이면 2026년부터 이미 2주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근데 지금 국토부가 어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사실상 지자체에 약간 떠넘긴 듯한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세밀하게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국토부가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일기신도시 워낙 또 크니까 2주 대책이나 공사비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 말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